15층 옥상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는 주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오 꽤 깊다 가지고 오면 깨끗이 되고 싶죠 건물마다 옥상에 이렇게 있나? 네 보통 다른 곳은 넓게 낮죠 깊이가 꽤 되네 다른 곳은 아주 잘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해변에 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시원집으로 이렇게 보통 여기는 건물들은 다 이렇게 좋네요 아기랑 이렇게 아빠가 수영하고 있고 저녁때면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와서 수영하겠네